여러분, 멋있는 드럼을 위해서 드럼 사운드를 섞어야 한다, 라고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이 방법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에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킥을 위상을 뒤집은 게 하나 더 있네요. 이 둘을 동시에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이걸 페이즈 캔슬링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의 위상을 가진 소리가 만났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지금은 똑같은 킥을 위상을 뒤집은 거니까 소리가 안 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서로 다른 소스라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소리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킥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3개, 4개씩 섞는다? 음... 이거 정말 컨트롤이 쉽게 될까요? 옛날에는 드럼 소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톤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야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방법은 좀...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미 세상엔 좋은 사운드가 많습니다. 하나를 잘 골라서 만드세요.